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이수코, 게임은 빠진코, 저는 그리꼬임입니다 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쫓고 있는 대전의 무거 말린기 김경식입니다 히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優しい 크! 아니요 저는 너넌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대단하고 잘생겼고 정말 positive 저는 작은 일에 고마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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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그런 일을 안하고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잘생겼어요 저는 존경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웃음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밝아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잘 때만 중요하긴 한데 잘 때도 안 중요하긴 한데 아니 잘 때도 안 중요하긴 한데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한일에 1년간 정도 하루 종일 runter고 고맥에 오버하드 어디까지 는지 이해 좀 한국어로도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때 한국어로도 모르겠어서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했을 때 아니 근데 이거를 저번에 라이브할 때도 말했는데 제 기억은 그 날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고백한 날 바로 키스만큼의 저돌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일본여행 마지막 날에 후쿠오카 하카타 그 주요 호텔에서 이자카에 가서 술 한잔하고 제 방에서 한잔 할래?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 같이 가서 맥주하고 위스키 사면서 그 때 일본어도 못하는데 위스키 보면서 위스키 이랬었던 게 쇼키스 할 때 누가 헷갈리고 있는 거야 대체 우리가 함께하는 일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한 번에 한 번에 기억이 남기고 특히 작년에는 스테이 홈 중 기간이 그래서 그 때 같이 마트에 구입하는 저녁 이낙니다 그리고 숙소 삶기압살을 리빙으로 안으로써 키빙 카운터 이런라 한일 커플 한일 보고 정모했을 때, 특히 서울에서 했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났는데 그때 저희가 한국으로 3박 4일 여행을 왔었거든요 예전에 있다가 정모로 가러 서울로 이동을 하는데 양쪽에 저희 캐리어뿐만 아니라 그분들께 나눠드릴 선물들도 막 양쪽에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어요 무거운 짐 들고 호텔 내려서 뛰어가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되게 즐겁고 행복했었거든요 우리랑 같은 한일 커플이신 분들이고, 우리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고 정말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엄청 무겁고 추웠을 텐데 그런 것도 다 잊고, 둘이 너무 재밌게 걸어갔던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더 이상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이상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생의 후에 연결을 할 때,絶対 다해가야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서로 연락을 받으며, 시간을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일어나는 때보다 서로의 중요함을 생각하기도 하고 같이 만나고 싶어요 같이 일어나는 때마다 이런 순간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진 우리의 사랑이 초등학생 정도였다면, 이건 장거리 연애를 통해서 중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딱 이 장거리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정도? 진짜 동네에서 철권 다 개쳐바르고 다닐 때, 메이플에 여러 친구 세, 네 명 정도 끌고 다닐 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도 같이 지내면서 또 다른 성장을 할 거고 그때마다 또 정말 큰 일들이 많겠지만 둘이서 함께하면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수 Apple 중학교로 일하게l 너무 좋았어요 지금의 시간을 만났어요 지금의 시간을 만났어요 저는 그 시간을 만났어요 일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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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만났어요 좋은 시간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네 네 쿠리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쿠리코 잠자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 좋은 곳을 갔을 때 다음에 쿠리코 한국에 오면 같이 가고 싶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다음에 쿠리코랑도 같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쿠리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산책이나 운동 갔을 때도 쿠리코 생각이 많이 나서 산책이나 운동은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의 추억은? 또는 기회에 나면 후히는 little moment 구매했다 또는 기회에서 또는 기회에서 하루에 하루에 소음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생각에 언제 다시 다시 일을 하다가 일을 하실까? 일본에 관한 걸 접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일본 이야기를 하거나 TV나 뉴스에서 일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일본 음식을 먹거나 일본 노래를 들을 때 특히 더 많이 생각이 났고 일본이라는 나라만 딱 봐도 구리코 생각이 납니다 호흡하고 싶어요 물론 호흡하고 싶어요 호흡하고 싶어요 지금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호흡 그리고 자기 너무 좋아 카페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일상적인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도 하고 남 뒷담도 하고 화장실도 그냥 갔다 오고 니 커피가 맛있네 내 커피가 맛있네 서로 것도 막 먹어보고 그냥 이렇게 진짜 그냥 딱 평범한 일상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건 정확하게 애인의 중에서 부부와 仕事와 친구도 가장 파트너 김경식과 구리코는 진짜 대단하지만 베스트 파트너 사실 세상에서 가장 라이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좋아요 아마 술에 취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지금과 그대로인데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위치도 달라졌을 거고 사는 곳도 달라졌을 거고 밥 먹을 때 식탁에 숟가락 두 개 놓던 게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환경들이 변할 텐데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웃는 거 좋아하는 저희 둘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ヶ月 1ヶ月 以上が過ぎて もうだいぶ チャンゴリに 慣れてきて それでもまだまだ 寂しくって チャンゴリを している人の YouTube 見たりとか 前の私たちの コマンネバイバイの 動画を見て 一人で バーって泣いたりとか することも よくあります めちゃくちゃそれ 寂しがり屋だけど チャギが 頑張りましょう もう少しで会いますじゃない って言ってくれるから 頑張っているので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チャンゴリ頑張りましょう 本当に 本当に タルペイド 만나고 싶어요 한국어로 해야 되나 일본어로 해야 되나 한국어로 해볼까 クリコ한테 한국어로 말하는 게 처음이라서 엄청 민망하다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んにちは 今日の質問を見てみよう とても 我々は たくさん考え読みました 今の この番だと ついということは 上族が 前後に 上族に 上族を 上族に 上族に 首を 上族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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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くと 前後に 上族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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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いに 朝から ご覧に 飴露らす 上族に 진짜 분명히 그룹과 사랑해요 같은 거 말했을 텐데 분명히 그룹과 사랑해요 같은 거 말했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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